삼성 NX30의 디스플레이는 정전시 터치스크린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메뉴를 터치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생 메뉴의 재생 상태에서 이미지를 전환하거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확대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또한 터치 AF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터치 AF, AF포인트, 추적 AF, 원터치 촬영과 같은 터치를 이용한 촬영 편의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원터치 촬영을 설정한 상태에서 촬영을 맞추고자 하는 지점에 손가락을 가져때면 바로 촬영이 진행이 되는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 조작 체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터치 AF를 통해서 입문 사용자들도 마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듯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한 조작과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